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 이제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이제 잠시 교대 좀 하고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받겠습니다. 저 이제 사회자 노래 한 번 할까요? 어떻게 해요? 제가 한국하고 또 바톤을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정일 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안동역 안동역으로 한 번 갑니다 안동역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님 느낌도 하나님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이 딱 정말인데 어느 날 우연히 가을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이 딱 좋은 날인데 이 노래가 요즘에 대세 대세 아이고 예 웬 세종량을 위해 모시고 나오십니까 하하하하 나이 나이가 어땠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보고 마음은 하나여 느낌도 하나여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너무 우리 나예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이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쳐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잊혀라 내 말이가 어땠어 사랑이 딱 좋은 나인데 사랑이 딱 좋은 나인데 우리 옥돌집 김회장님 울어 울어 노래는 너무 잘하니까 우는 거야 이쯤에서 안동역까지 갑시다 같이 여행을 한 번 하자고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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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있었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높고 높는다 기적 소리 그 높은 밤에 오지 않는한 내 마음만 높고 높은 다리 나를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높고 높은 밤 시원히 내리던 날 반동력 앞에서 만난 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오름까지 덩덩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 기다리는 내 마음만을 먹고 노는가 밤이 깊은 반동력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을 먹고 노는가 밤이 깊은 반동력에서 예 고맙습니다 역시 불어는 알아봐 다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잖아 우리 저 옥돌기 김회장님은 막 울어 누르르 오짐을 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